전격한 자기가 적흘에 적흘의 하여기 때문에 사바다니! 저는 4대 2만원 넣었어요. 내가 적금 더 붙어있어야 했는데... 아 이거 마케도 버즈가 승리를 거둡니다. 3대 2구 1루엌! 와 버즈! 지금 생각보다 사은치의 동체 깔려야 됩니다. 자, 카운터킹으로 제대로 들어갔어요. 깔렸어요, 깔렸어요, 깔렸어요. 와, 아임네디! 이렇게 되면 막을 수 있다는 거죠? 안 왔고요, 아임네디가. 준비한가요? 오, 대기! 아, 카운터크 리플케. 전부 없는 전진은 안 됩니다. 아임네디다! 이거 숙성 타임을 마를대로 골라야죠. 이게 아무래도 베리베리. 오, 베리베리. 오, 베리베리. 아임네디. 잘하자. 그냥 대놓고 안킬 수 있잖아. 자, 위에 위에. 오, 이거. 마중 나가서 팩을? 오, 웬킥. 웬킥이야! 자, 1대5. 1대5. 오, 웬킥. 에이스! 선을 낸 겁니다. 에이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. 아, 여기서 알비가 하늘 끊어졌고요. 콩팡 빼고. 야, 섬광 연계가. 와, 반대편 양각 자리를 뚫고 일 때 지원하면서 타이밍 좋게 나갔고요. 야, 그림 또 안쪽에서 스킬 연계되면서. 어? 이거 설마 1킬인데요? 지금도 꼼꼼한게, 두 선 라인 페이지 못하게 여지도 나갔거든요. 오, 예! 오, 왠스! 오!